신이시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 그녀는 퀴티스의 심장을 손에 든 채 모든 어둠술사를 순식간에 전멸시켰지만 그 힘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이제 괴물이 되었고 우리가 지키려 했던 퀴티스의 심장은 끔찍한 재앙이 되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돌아갈까? 그래, 돌아가야 한다 파크에서 내가 저지른 비겁한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녀를 찾아가 인간으로 되돌리자 제발... 그게 가능하기를... 희망 4 4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